봄투데이 우니꼬의 아이폰5 풀립사피아노 카드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에 제품을 보시면 하얀색 천으로 쌓여져 있고요. 색상은 팝핑크로 진한 색상이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가죽제품관리법과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사출 케이스는 따로 분리가 돼서 나오시는데요. 요청을 하시면 부착을 해서 발송해드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쓰림 양면 테이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카드 수납공간은 두 군데시고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연가죽이라 조금 뻑뻑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옆쪽에도 지폐 수납공간이 있으시고요. 지폐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케이스 사출 부분은 투명색이시고요. 케이스를 장착해볼게요. 케이스의 케이스도 제 핸드폰과 받게끔 제작이 잘 되어 있으시고요. 재질은 1등급 천연 소가죽 재질로 지금 사피아노 가죽이신데요. 사피아노 가죽은 빗살무늬가 들어간 게 측정이고요. 빗살무늬는 마모나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합니다.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십니다. 사피아노 카드 제압힌 다이어리 특징은 커버를 닫고 통화가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홀이 뚫려있어서 닫고 통화 가능하십니다. 제품 위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홀이 뚫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홀이 뚫려있게 될 수 있죠. 이렇게 홀이 뚫려있다. 이렇게 홀이 뚫려있으면 이렇게 홀이 뚫려있게 될 것 같아요. ภ pis고 들어있는 중앙에 이렇게 홀이 뚫려있으면 Two 벽렁도는 이제 그렇게 홀이 뚫려있으면 이렇게 홀이 뚫려있으면